아아아아 자 이어서 가야죠 남의 뜻 세 번째 열쇠를 줘 열쇠 부분을 받겠어 그리고 만약 관심이 있으면 은밀 행동하는 기술을 가르쳐요 꺼져 필요없어 나한테 이 일이 왜 중요한 거야 뭐하라 그랬니 너 카이스라는 남자에요 아아아아 카이스라는 데 가라 뭐 이런 뜻이죠 어 알았네 안녕히 계시오 카이스 어딨니 카이스 카이스 딱 돼 딱 돼 딱 돼 깡패 소골 같은 거 없나? 내가 막 길바다 다 죽이고 다녀가지고 뭐 찾는 거 아냐? 난 저러 가보자 진행 안되진 않겠지? 알겠습니다 어디냐? 이름 있는 이름 있는 놈 나와 어디냐? 여기 왜 만들었고? 지금 밖에서 개싸움하고 있는데 내부는 일반 주민이야 말이 돼? 야아 향수병 내놔 어비스의 분노 9레벨 주문 어비스의 분노를 사용할 수 있다 티나리와 비교하면 바테쥬의 품위가 있는 편이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비스의 문으로 끌고 가버린다 모두 막 난도질을 당해서 60 막 데미지를 입는다 설명 쓸데없이 길게 써놨어 길게 안 써놔도 최충 써놔도 알텐데 엥? 내가 동료를 희생시켜서 얻은 이 기술이 있는데 저런 거 필요도 없죠? 솔직히 말하면 두 손 들어가서 난도질을 해서 끌고 나와 이거 즉사 주문인데 이거는 파워 워드 킬 엥? 여기 뭐 뭐 카이진지 카스트인지 이게 어딨냐? 아웃랜드 문으로 통하는 부근에 살고 있는 관리인 그래 아웃랜드가 어딘데 아래쪽인가 혹시? 일로 와봐 아웃랜드로 가자 여긴가 혹시? 여기가 쓰레기 외립지니? 어 쓰레기 관리인이다 죽어 감히 나한테 이빨을 드린데? 죽어! 조용히 죽어 이씨 뭐야 이거 아니? 유성폭격 유성폭격 어 개꿀 개꿀 가자 내려간 길이 있구만 이런데 사는거여? 재밌게 산다 아 씨바 잠깐만 타임! 어떻게 된거지? 대체 어떤 놈이 사는거지? 안녕하시오 질문할게 있어 당신 어떤 존재요? 물어보고 싶은게 있는데 여기서 뭘하냐? 디바를 찾고 있어 트리어스가 먹고 싶은거야 트리어스는 디바의 이름이야 뭐라는거야 아 그래 간다 나 죽어 어쭈 디를 좀 꼽는데 아프잖아 아 아 이씨 것들이? 마법조항 뭐 75? 미쳤냐? 음 잘가 만사천 겸치 더 많이 주는구만 쓰레기를 매집하는 데가 아니라 개꿀 빠는 데였어 뭐야 짓불도 없잖아 딱 돼 여기서 천사 만나는거 아냐? 왠지 여기서 만날거 같은데 어디냐 저기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으흫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흫 흐흫 유성군 폭격의 효과래 오 잠깐만 흐흫흐흐흐흐흫 사용자를 폭격하지 잠깐 뭐냐 개소리지 그게? 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흫 하... 흠... 어때? 유성군 폭격 가... 가악? 왜 안돼? 가자! 아 미친 게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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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망가자 내가 졌네 그 뭐야? 어디 있어 걔? 뭐 찾은... 누구 찾으라고? 카이지? 카이지? 카이지 어딨어 은자야 너 뭐야 은자야 당신은 해지지 않을 거야 어느 디벌 찾고 있어 어 너 프리스트니? 어 그렇구나 어어 나 쉬게 해줌 개꿀 좋은 놈이네 가자 더러운 짐승들이? 부어샤 안녕하시오 질문을 하고 싶소 황금되어 있소 황은 어딨소 당신 여기서 뭐하는 것이요 부어샤요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어 둘러보고 싶은게 있어 꺼지쇼 이런 데서 하늘면은 꽤 쎄겠다 야 음... 언데드 계통 두루마리가 잔뜩 나왔네요 수호자의 망토 7레벨 주문 분리 공격을 무효화 시킬 수 있다 저주 제거 저주 제거 가자 흠흠흠 아이 찌꺼기 놈들 야 다 끌고 와 다 끌고 와 야 일로와 안 오고 뭐해 일로와 아 이색들이? 혼내줘 아 영상 중단 아 개색 어디야 여기 뭐야 건너편에 왔어 저건 건너편에 온걸 떠나서 갈 데가 없어 으어어어 겁나 많아 얘들아 진정해라 아 죽겠다 아이 맞추게 너무 까다로운데요? 자 2천5백이다 괜찮네 아씨 안통했어 아 미친게임 어 이렇게 나오는군 진짜 뭐 돈이야 뭐 필요없잖아 돈 충분히 많으니까 야 잠이나 지어줘 믿는다 고맙소 아 근데 소환 스킬이 하나도 없냐 응? 어차피 주인공 불사진인데 소환 좀 하면 어때 소환 스킬 왜 하나도 없어 뭐냐 다 막힌거 아니지 너는 뭐니 정체가 왜 그따로 생겼니? 예에에에이 여신아 먹으라고 여신아 먹으라고 아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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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저희들 저항이 너무 높구나 인간적으로 음 음 좀 아닌 것 같구나 말도 안되는 수치구나 저항력이 음 음 계약해 아나 어 야 잘 싸운다 아주 호쾌하게 싸우는구만 그만 나와 뭐야 이 뚱땡이들 얘들아 그만 나와 이 쓰레기들아 형체가 뭐야 겁나 약하네 간다 여기를 깡패들이 먹겠다고? 미쳤네 죽고 싶어 한 장 있구나 깡패를 저글링 블러드 아저씨 보내도 힘들 것 같은데 아니 미친 게임인가 진짜 어? 아 싸웅 모여 아 사퇴이들 와 얘네 아파한다 혼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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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이리다 혼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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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기서 파티하고 있었네 자야하지만 자지 않고 싸우겠다 일단은 수북신나 하자 야! 정원들 미쳤네 야 뭐야 여기 뭐야 죽어다 뭐야 얼음 내성이요? 아니 그러면은 이거 맞고 죽으시고요 예에이 가자 자러가자 은자한테 가자 내가 지금 뭐가 잘못하고 있는데 나 이거 무덤 위에서 캐쓰 깼어야 되는거 아냐? 나 관리인 죽였잖아 아까 그 메테오 준 애가 관리인 아니야? 무슨 이름이 이름이 없었는데 무슨 카이진가 뭔가 하는 게 아니었어? 캐쓰 캐헝 캐헝 음 표식 좀 시켜주시게 뭐 어때 약해서 죽은게 내 탓인가 뭐 내가 죽었나? 지가 죽었지 내가 죽었나? 지가 약해서 죽은건 어쩌겠어 빨리 올라가자 화려한 반지 야 칫소리를 내게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뭘 원해 질문할게 있어 연락하고 말해 자기 뒤를 대강 가리킨다 알겠어 엘락이 누구야? 이 뒤에 엘락이라는게 있어? 너가 엘락이야? 엘락 어딨냐? 딱 돼 아 니가 엘락이네 안녕하시오 질문하고 싶은게 있어 뭐라는 거예요? 누구저게 아는거 같구만 왜요? 얘기 안하겠잖아 갓즈맨으로서 비밀장치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잠깐만 당신은 갓즈맨이요 다소 경의를 표한다 갓즈맨이기에 내가 당신의 질문에 내 상사가 장치를 발주했어 아아 그래? 음 그렇구나 대참사 일보 직전? 도대체 전차가 이동할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대처해야 돼? 음 너는 내 큰 도움이 됐어 왜 이렇게 협조적이야? 나를 돕는게 너한테 뭔 도움이 되는데 흠 흠 이거에 대해 뭔가 얘기를 해줘 거둘 돌아지자는 뭔가 있는거 같애 어 더이상 얘기하지 않겠어 그건 왜요 어 그래 간다 아 여기가 길이 이렇게 되겠구나 여기다 죽이면 되겠네 그냥 아 뭐해봐 혹시 죽이면 그만인거 아냐? 아 왜 이렇게 다 죽이고 싶지? 나가자 특별히 봐주겠네 바쁜 사람이니까 가서 보구나 하고 저쪽도 털죠 대체 어딜 들어온거지 근데? 여기 아닌가? 아 아 못올라가 도로 아아아아 실망했구요 아 이제 그.. 그게 하고 왔죠? 가자 다음 맵 아 이걸로 바꿀까? 아 너무 이거 너무 좋긴 한데 별로 안좋아 그게 아니라 너무 저기 쓰레기야 같은편 맞으니까 너무 힘들어 야 한숨 더 가자 숨은 채로 다음 맵으로 갈 수 있냐? 당연히 안되겠지 되네? 아씨 어 저기요 한 놈밖에 안맞아요 아니잖아 야 아이씨 아아 야 나와 뭐해 아아 병신 아아 개 쓸모없죠 스킬 레벨 스킬이 훨씬 좋죠 역겹죠 역겹죠 엔두어 아 아... 개 쓸모없어 젓나 쎄 말도 안 돼 젓나 쎄 젓나 쎄 헷갈려 죽겠어 어 뭐야 이거 누구도 잘못했다 아 이거 아닌데? 젓나 쎄 아 야 어 스킬 바꾸기 아 씨X 모르겠다 그냥 하자 다 본 다음이잖아 아 그냥 해 스킬 왜 안 바뀌는 거야 대화 건 다음이네 딱 위치 보니까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너무 쓰레기인데 냉기 원추 왜 저렇게 쓰레기냐 뭐가 그렇다고 다른 게 더 센 것도 아니니까 냉기 원추 하자 그냥 아 대화 아 로울 어, 졌다 아 씨 야 아 그거 나와봐 너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아니 씨 장난하냐고 진짜 아 아 아 아 아 와 사망 수점이다 잘가 아야 뭐야 왜 안죽어 뭔데 아니 맘 너무 알차게 쓰는 거 아니냐 그냥 개 아우 너무 알차게 쓰잖아 왜 뭘 어 알차게 쓰는 거야 무슨 억하 심정 와우 한 방에 46 데미지 실한가요? 어 나가자 이렇게 해 치사하게 해 치사하게 해 입구를 저렇게 막아나? 더럽고 치사해서 온 역겹게 해 나 불사신이야 심지어 바로 옆에 자는 데 있어 이렇게 이렇게 못할 이유 없지 지금 전설을 바꾸고 왔으면 이미 다 찢어버렸겠지만 이미 늦었어 이 분노 멈출 수 없다 와 마우저 미쳤냐 사라졌고 지렸고 지렸고 경미하신 분부터 패줘 좋아 경미하신 분 패고 잘 패고 오 좋아 좋아 무슨 억하 심정으로 매물 이렇게 알차게 썼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정말 진심으로 나가 MAT deeper pot역하窓 경미진 수붙 통신 10 명 검색하 전원 러시아 거울 당장 그리융 어집 공항 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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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아 시아 너가 뭘 들었다고 중량을 자꾸 넘는 거지? 열 받게? 가자 이게 다야? 입구에다 왜 몰아놓은 거야? 뒤에다 놓을 것이지 그러면은 번개 소환 모든 것들은 제 길은 제 길이예요 제 길은 제 길이예요 프리스트 꺼요? 아이씨 와봐 빨리 죽이고 돌아가자 범계 소환 범계 소환 반응 개쓰레기 진짜 어..이..쑤어? 모르겠다아 가끔 쎄? 가끔 쎄? 맞으면 쎄? 아 근데 범위가 너무 작다 인간적으로 난 좀 깊게 보고 한 3명은 맞춰야겠다 하고 이런 마인드를 썼는데 이거 1인용 기술인가 봐 별로 근데 1인용 기술인걸 감안하면 별로 쎄지도 않은데 솔직히 말하면 열심히 캐스트 깨자 가자아 아아... 갈린 캐스트 했으면 경험치 엄청 많이 먹었을텐데 너무 대충 하고 있어 게임을 어 뒤에 길 있잖아 어 씨 없는 줄 알았네 야 뭐야 경비 저 경비 저 숫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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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숫자 뭐야 밸런스 너의 길은 내게 알았다 나 너 진짜 한번만 맞냐? 아니야 셋 맞았어 셋 맞았어 아... 끊겼니 끊겼니? 야 잠깐만 나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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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째 hue 어... 와 튼튼한데 얘네들? 겁나 튼튼하잖아 와 겁나 튼튼하네 너넨 다 죽은거 알지? 이 정도면은? 됐지? 됐지? 와우 야아 세상에 너 둘밖에 없어? 아니 이런 둘밖에 없으면은 빨리 죽여야지 어 너가 경미구나 경미면 경미 뭐하냐 왜 가냐 절로? 뭐하냐 왜 가냐 절로? 아 수면 좋다 아 어허어 괜찮은데 괜찮네 네 가지도 침문 어 열려면 특별한 열쇠가 필요하다 앞으로 진행하라는 거죠 빨리빨리 휴식을 받자 여기 못 자냐 근데? 아 뭐야 쟤 진짜 저 은자 쟤 죽였으면 진짜 진행 안됐겠다 그냥 아예 함부로 죽이면 안되네 죽이려고 했었다는게 무섭다 내 자신이 무섭다 죽일벼를 했다는게 너무 무섭다 나도 한놈 망보기하고 자면 안되나? 안나가 망보기면 되잖아 안나는 뭐 씨 주문 뭐 회복할 것도 없잖아 아니 망보라 그래 뭐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로테이션으로 알아서 망보고 나는 망보면서 신 다음에 결과물만 할 수 있게 만들던가 개 귀찮네 아 이러지 말자 인간 인간적으로 쌍놈의 거 진짜 말이 되냐 이게? 괜찮죠 돌아와서 으메이예요 와우 전툴 워호호오오 싹쓸이이이 가자 고고오오 저기도 길 있잖아 아니 이런 이씨 아 길이 얼마나 넓은 거야 봐봐 어 저거 뭐야 저기까지 다 따고? 왜 닿는 건가? 어 다러 가자 이 게임 전부 시스템이요? 뭐 D&D 게임이니까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나는 왜 이 게임을 시작해버린 걸까? 사실 나 리포지드 하면서 같이 할라 그랬거든요? 지금도 리포지드 아직 깔려있는데 리포지드가 너무 망해서 하... 시참을 할 수가 없네 내가 미안해가지고 시참하자고 못하겠네 아... 수2는 무료로 풀려가지고 시참하기 좋았는데 부상 없냐 너희들? 너희들 저 너희들 졌겠구나? 인정 시참을 할 수가 없네 나 와우 클래식이 성공했다는 게 더 신기하니까 진심으로 어떻게 이게 성공을 했냐 아 야 끄지면 어떡하니 이리 와봐 진정한 진정한 마음을 보여줘 부채꼴로 발사! 초! 이거 안 닿는데? 어떻게 닿는데? 어 왜 안 맞아 그게 미친 게이머 말이 안 되잖아 그거 안 맞는 거는 이게 안 맞는다고? 아 개사귀야 진짜 데미지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지만 메커니즘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구만 나가자 여기서 이 지옥에서 나가자고 저게 낫다 차라리 닷콘 줬으면 좋았을 텐데 잠아 봐 아 네 마리 잡으면 이 고생이라고? 전사였으면 진짜 전사막 어택탕 찍어서 다 죽였다 진짜 마법을 너무 못 쪘어 마법을 진짜 조합을 짜면 진짜 세거든요 마법이 솔직히 3레벨까지만 풀려도 마법은 종류만 다양하면 진짜 센데 마법 종류가 너무 한정대 동력계통이 제일 전 구리다고 보거든요 동력계통만 지금 다 있어 버프도 무슨 쓰레기만 있고 주문이 5레벨까지 풀렸는데 저런 찌꺼기들한테는 고생하다니 말도 안 돼 다 찍고 다닐 만한 레벨인데 법사를 생각하면은 또 전사는 상대적으로 엄청 센 거 같은데 이해가 안 돼 얼마 없는 거 같으니까 그냥 패 죽이자 저 잡았고 3분만 나와 3분만 나와 어우 좋아 강하죠 매직미사일이 제일 세다는 게 진짜 너무 슬프다 원래 이 레벨이면은 매직미사일은 쓰지도 않거든요 진짜 다른 게임이었으면은 하아 어어 트리언 천사죠 딱 봐도 난 당신을 차고 있었어 디바 당신에게 질문할 것들이 있어 날기 때문에 눈치챘소 빨리 여기서 나가라 난 죽어야 할 운명의 인간이 아니 운명의 인간이 아니오 불사시죠 레벨이 날 보냈소 그 마귀 할멈이 어떻게 하면 사슬을 끊을 수가 있어 내 기억이 사슬을 왜곡하고 있어 돌아와서 내 칼을 주시오 천상계의 과연 그림자들에 의해 그들의 관을 아 이 감옥 안에 있대 필요한 조합을 알고 있다 돌아오리라 라고 하네요 쓰읍 진짜 이거는 읽는 걸 즐기는 사람도 좀 싫을 겁니다 내용이 알차고 뭔가 좀 재밌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길어 돼서 한번 늘려놨어 늘려먹기야 늘려먹기야 일로 가 일로 가죠 깜짝 놀랐잖아 너 적인 줄 알았잖아 갑자기 먼저 와가지고 회복하니까 야 미친 여이 자일도 자일도 모르는 바보 사체처리 두루마리 상급이라고 야 잠깐 다 모여봐 무슨 개같은 경우지? 너 주머니 있지 않냐? 여기다가 못 넣냐? 물건? 일단은 어 잠깐만 좀 봐야 알겠는데 사체처리니까 그렇게 범위가 좋을 것 같진 않은데 왜 유효시간 60분 손으로 만진 대상 이름 없는 자 육신을 보전하여서 장난하나? 아 필요없죠 개 쓰레기죠 사실 뭐 지금 이름 없는 자는 셉니다 에이스기 때문에 트리어스가 알려준대로 연다 뭐냐 너 난 어떤 디바를 찾고 있어 어 뒤졌어 너는 뭐 클릭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니? 필요없니? 어 주인공 불사신이야 아이고 아 잠깐 그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쓰레기들아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뭐여 아 이거는 후후 해야되는데 이렇게 하자 다 올라가고 너만 남아 이거 이거 철거 넥퀴리 죽진 않겠지 아 왜 내려와 미친놈아 어 개 쓸모없어 올라가 아 낑겨가지고 저 날개 왜 날개 때문에 낑겨가지고 뭐 천천히 올라가는 것 봐 와 와아 진짜 너무 화난다 일단 심각한 부상이네 좋아 좋아 회복하고 옵시다 동료들 동료들 자동 움직임 해놨거든요 원래 기본에서 제공하는 걸로 아주 지 멋대로야 하지만 자율의사가 있어 보여서 좋아 빨리 나가자 이 입구까지 다 나가야된다 이번에 자고 딱 오면은 딱 끝낼 이 던전을 끝낼 만큼의 주문량이지 않을까 싶네요 어 지능이 엄청 높은데 별로 도움이 안 돼 즉 이 지능량이면은 좀 2등을 많이 봐야돼 전사가 심플해서 좋은데 힘만 세면 그냥 엄청 세고 지능을 비례한 뭐가 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그럼 너무 세니까 법사가 법사는 동력계통 기술을 안 써도 진짜 개사기인데 동력계통 기술을 보정까지 해버리면 너무 세니까 난해하다 동력계통 기술만 있으니까 또 약하다 웃긴다 이거 나는 법사는 뭐가 있어도 세다고 생각했거든요 역시 이제 사실 솔직히 발더스에서 네크로맨시 기술이 물리 이게 동력계통 기술보다 딜이 더 나오거든요 스컬트랩이나 아비달즈메고사 같은 거 여기는 그냥 동력계통인데 좀 애매해 동력계통 파이어볼급이라도 있으면 내가 인정하겠는데 더 구린 것만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되면 다섯 은신하고 와 얘 때려줘 어택! 아 개못 때려 겸입니다 실망했고요 여기 니가 번개 좀 한번 쏴줘라 잠깐만 번개 우리 편도 다쳐요? 아니 데미지가 왜 이래? 것보다 야 번개 이렇게 좋은 거였어? 기도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번개 아 번개 개수가 굉장히 낮았었는데 왜 이렇게 세냐 어? 아 단축키로 마법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단축키 근데 이게 마법 대... 대치가 내가 마법 바꿀때보다 바뀌어서 헷갈려 죽겠습니다 철권 철권 그냥 자신한테 쓰는 거지? 아 너무 쓸게 많아 아 주인공 여기 극호적으로 쓰지 마라 주인공 번개 맞으러 갈래? 좋은 발상이야 번개 소환 나와 너희들아 아아 잘못 눌렀다 아 다큐이나 헷갈렸어 태아이가 아아 야 자고 와 아아 아아 마지막이다 진짜 진 찐막 짬이다 원래 사실 원래는 진짜 가속 하나만 걸어도 다 찍고 다닐텐데 진짜 공에 막 1 올려주고 전체로 광역으로 3레벨 주문 3레벨부터 그 외에도 뭐 번개 화살 팅팅팅 해가지고 짜바짜바해서 다 죽일 수도 있고 진짜 방법이 많은데? 마법을 너무 제한시켜 놨어 지금 이거 외에도 버프하는게 은신계통 뭐 데미지 상승 그건데 주인공한테 데미지 상승 주면 진짜 센데 주인공이 정작 법사라서 의미가 없으니까 하아 참 음 이게 독한 놈들이겠지 아유 독한 놈들이가 슬야 시러기 아 심각한 부장 좋고요 올라가자 아이고 아이고 겁나 잘때리고요 보내줘 파티원 중 탱커가 필요 없어요? 없기도 없는데 필요 야채 없습니다 빼면서 스킬 쓰면 돼요 탱커가 붙어서 맞으면 빼면서 스킬 쓰면 사실 효율은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좋은거 같기도 하고 와 이렇게 보면 진짜 사기야 1레벨 주문인데 이게 진짜 기본 그거랑 똑같거든요 1레벨 미사일은 진짜 밸런스 기본이라 기본이라서 센게 너무 열받어 와아 심지어 매직 미사일에 상위 기술이 있는데 근데 지금 에너지 미사일은 아직 레벨이 꾸려서도 안 돼 그 개와나 진짜 말도 안 돼 이런것도 느려가지고 쓰고 싶지도 않고 이거하고 잠들면은 번개 떨궈버릴텐데 이리와봐 이리 멈춰야 되는데 내가 좀 편하게 찍는데 어떻게 멈추지 이걸로 멈추면 되나? 내게 정신이 안될 데미지 224 괜찮다 죽여 이제 잘했고 사고생각 빨리 가서 죽이자 좋다 아 야 뭐해 그렇지 그렇지 잘 싸우고 아 그만 나오고 역겹고 아이씨 번개구체를 가져와야 달라고 이 모션 있는게 진짜 긴경이야 와 28 데뷔지요? 갈수록 흥한다 자쿤 왜 한방 쏴 미친놈아 너 레벨 몇인데 멀티클리스도 비템이야 이렇게 보면 와 쎄다 번개 쎄다 번개를 안주나 나한테? 못 돌아가가지고 살 수도 없는데 이제 그만 나와 진짜 진심이야 정리한 부상 아야 왜 뭐하니 왜 날개를 피니? 조류니 그냥 둬도 알아서 도게 죽을 것 같은데 얘도 도 이제 번개랑 연동하면 괜찮겠다 진짜 시간 끄는 거 왜 역할이 없어서 걘 딱 돼 얼마 남았어 너희들 1번 부상이야? 이렇게 하자 여기다 하고 에에에에에 550 왜이래 데미지? 와 진짜 세다 번개 소환 아니 써 있기로는 이렇게 안 세거든요? 그래서 멸시하고 있었는데 아 한번 번뜩임이 있네 세긴 하다 아 그만 나와 얘들아 미친 새끼들아 언제까지 나올 거야 마법 없어 이제 야 넌 이루고 번개 떨구면서 여기 떨구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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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이거 왜 이게 타겟팅이야 광역 기술인데 거미가 제일 넓은 기술인데 내 기술 중에 어 잠깐만 이거 떨어지는 건 좀 얘네 뭐 냉기내성 있니? 에에에에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삼사 올라가고 2번 스킬 없어 2번 2번 올라가고 너 혼자 남아 결국 순거비 혼자가 남네 아 야 뭐해 오지마 진짜 영상 중단됐어 내 빡쳐 얘들아 아직도 체력이 남았니? 아이씨 미친 새끼들 이거 벌레 하는게 제일 낫겠다 벌레가 너무 좋다 후바마업을 잘못 만들었어 계산을 못했어 이거 만들 때 인생가 직업별로 한번씩만 테스트했나봐 그래서 번개선은 센거고 아무 생각에도 유성은 하자가 있어 보내줘 이거 주인공 죽여서 뒤로 가는게 낫겠네 이 정도면은 자살 지켜서 일단은 진행하겠습니다 절대 못 이기는 수준까지 계속 싸우자 아이씨다다 아이씨다다 아이씨다 아이 웃기지마 몇 명을 죽였는데 지금 파밍한 아이템만 몇 갠데 이렇게 남아있다고? 아 중간 노노노 아아 리얼 진짜 전사였으면 다 죽였다 진짜 전사였으면 어택당했으면 죽였다 너무하네 되게 킹 받는게 뭐냐면요 얘네 장비가 있잖아요 지금 되게 장비 굴이잖아요 지금 우리 파티 근데 얘네 장비가 저번에 할 때 전사를 했었어요 이거 발더스게이트 2에서 나오는데 너무 좋아요 얘네 장비가 진짜 미친듯이 좋은데 여기서 약해서 너무 열받어 그냥 꾸준히 셌으면 좋겠는데 심지어 안나와 다콩검 지금 어느정거지? 꽤 레벨업 하지 않았나? 얘 성장형검입니다 무려 다콩검은 진짜 좋아 타코2에다가 주문 추가 붙어있고 암호까지 붙어있고 데미지도 준수 3에서 10이면 세기 때문에 3에서 10이면 얼마나 센거지? 양손검보다 센거 아닌가? 물론 방패같은거 안드니까 양손검은 다름없지만 할버드 양손검 기본치가 10까지였고 내가 알기 최대 그리고 이제 발더스게이트 2 최강템인 카르소미어가 10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높은 수치죠 어디 갔냐 얘네들 아 그만 나오자 이 쓰레기들아 어이가 없네 근데 자꾸 앞으로 나가냐 야야야야 다 모여 쌍모여 쟤 잔다 자리오고 벌레 요거 벙개 나 벙개 땅바닥에 그냥 떨어진거 싫어하냐? 에이 잠깐만 아 18 데미지 뭐야 아 진짜 하지마 진짜 아 야 26 데미지 뭔데 아 개혈 받어 너무 킹 받구요 믿는다 배런스 배런스 인 all things 와 37 데미지 와 37 데미지 와 진짜 좋다 벙개 얘네한테 고통의 도끼로 바꿔야겠다 고통의 도끼로 바꿔야겠다 진짜 진심으로 개 쓸모없다 진짜 부족인 부족인 화살이 남았다 혼내줘 아이고 강하다 달달하죠? 역시 고통의 도끼가 빠져야돼 이게 스킬로 멈출 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좋네요 뭐냐 이거 아 언데두고서 아 빼버려 그나마 도끼 도끼 한 번 잘 터지면 잘 터지거든요 믿는다 도끼 너가 지금 너무 강력이야 아 이게 뭐니 저 데미지는 설권 각이다 야 때려 혼내줘 와 살벌한 것 봐 여기를 열지 내려갈지 내려가죠 어차피 이렇게 그냥 내려가 이거 맞냐? 그만 때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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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킥만 해 킥만 해 씨 함정 실화냐 여기지 와 너 함정을 못 발견했어? 도적인데? 실화냐 아 잠깐만 잠깐만 풀렸지 아 벙개 때리는게 너무 힘들다 아 야 끼지마 진짜 무슨 함정이 두 번이 터져 이 씨 아 좋습니다 이리로 오세요 얘네는 함정 안 밟.. 안 밟나? 함정이에요 요고 믿는다 선빵으로 발무리 해줄거 믿는다 아 진짜 왜 안.. 왜 안 썼어 너 뭐야 정체가 뭐야 이거랑 쓰자 나쁘지 않으니까 왜 못쓰는데 갑자기? 어 야 잠깐만 갑자기 왜 못쓰냐 뭐냐? 뭐하는 플레이야 그랬어 그렇지 주인공 죽여 주인공 죽여 주인공 죽여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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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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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 죽여 그렇지 쇼컷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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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잘 짜자 고통의 도끼 모르겠고 일단 철권 빠지고 철권 꺼지고 11이죠 지금 레벨? 11 능력이 뭐지? 10부터 마비 석화요? 어 이거 좀 땡기는데 나 어 12레벨 언제 찍냐? 아이씨 많이 남았네 마비 석화면은 할만하지 빠져라 이제 마비 석화 가자 벌레 필요하긴 한데 이게 좀 데미지가 좀 느슨하네요 이거 살무사의 키스 좋긴 한데 둘이서 하나씩만 쓰면 될 것 같고 벌떼가 사실 여기서는 1티에 한 것 같고요 벌떼가 짱이다 벌떼를 대체할 건 없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좀 고민되네 왜? 이거 되게 좋은데 활용할 구간이 별로 안 나온 되게 좋은데 단일한테 쓰긴 데미지 애매하고 너는 뭐 뽕맛을 못 막 못 피하겠다 이거 이거 가고 대체 언제 해방해줄 거야 다른 주물도 이제 하나씩 있잖아 너 올해별 주문 없냐? 아 활용 후달리는데 그럼 이것도 빼 벌레가 낫겠어 가자 구체 4에서 40이면 되게 센 편일텐데 당연히 이제 1레벨 주문이니까 선들도 적고 믿겠습니다 12레벨 믿겠어 사실 이제 매직미사일은 5,2,10 딱 13까지만 발수 늘어나는데 다섯발 다 들어가도 풀딜 들어가도 25딜이거든요 그러면 구체가 낫지 40딜까지 막히면은 색채 보조가 낫죠 갑시다 아 너무 좋고 4인팟이라서 경험치도 잘 먹고 있고 원래 예전엔 여기 할 때 이제 6인팟이었거든요 그 불타는 애 야 이그너스랑 모트랑 해서 필요 없지겠네 애들은 두개골 하나 날라다니는 애들은 너무 느낌이 안좋아 나 소환수는 좋은데 소환수 같은 동전 싫어 동전은 믿음이 가야지 믿음직해야지 듬직해야지 내가 또 이제 기분이가 좋지 잠기면 열어 보여줘라 새로 찍은 능력 보여줘 아 개 쓸모없죠 이리로 갑시다 이번에 많이 파먹었으니까 카시오스 이름 악센트가 참 강력하구만 이검인가 본데 내놓을래 죽을래 나와 싸워야오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무기였소 왜 떠났소 당신은 날 죽일 수 있나 어 한번 시험해봐 난 칼을 가지러 왔소 난 칼을 원해 다음 세가지 옵션자 하나를 어 잠깐 뭔 소리지 이게 재치 어 수수께끼 내시오 나 지능 25짜리 캐릭터야 당신은 답을 안다 개꿀 당신은 답을 안다 개꿀 당신 다 다오는 주 최고의 지능 어 그냥 그냥 프리패스 아 이거 인벤토리고 되게 좋은건가보다 주머니가 두개네 이게 내가 알기로 신성검이거든요 3에서 18 데미지 아머클래스 2 화염에 대한 최소 데미지에 10이 더 붙는거죠 굉장히 센거죠 백인의 성의 타코 2 솔직히 타코 2는 솔직히 무기를 안보지 길게 보면 아 야 웃기지마 미쳤냐? 잠깐만 잠깐만 어흠 너 짜져있어 왜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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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다 바꿔 솔직히 이렇게 되면 지금 내 조합이 쌍따봉이지 아 여기다가 그거 아 원블로 바꾸기가 좋은게 흐어어어어어어어어 좋아 입구로 데려와 입구로 데려와 파밍 나중에 입구로 데려와 넌 너만 은신해 좋습니다 뭐야 가는 부분이냐 너희들? 와아 이번꺼 너무 시원하다 여태까지 법사로 봤던 손을 다 보는 다 이득 챙기는 기분이야 너무 시원하고 넘나 좋고 완전 강하고 뭐해 왜 줌을 안써? 썼냐 다? 고통의 도끼 한번 봅시다 고통의 도끼가 가 예 이거 해봐 아 아 죽였어 킹 받는걸? 넌 왜 못 먹니? 병신이니? 핵체보조 가자 죽어라 아니 이걸? 넌? 진짜 마비만 되나봐 지금 쟨 일어났지만 죽은겁니다 음 야 아버지 한번 넣어볼까? 주머니에 왜 안 들어가 그냥 자루야? 그냥? 진짜 그냥 자루네 가자 나가면은 돈 좀 벌겠다 나는 만족스러운 만족스럽게 싸웠어 이번에 어떻게 된거냐 여긴 여긴 여기로 들어가는거야? 아 더럽고 치사하다 진짜 가자 뭐하니 빨리 쫓아가 어떻게 될지 몰라 쫓아가 맘껏에선 주인공 죽이고 한번에 가고싶은데 마지막까지 그럴 순 없지 이건 상상도 못했다 또 있을 줄은 이하아 미쳤따니 와아 너무 시원하고 또 뭐 나올지 모르니까 이거가 이거가 벌레좀 뿌려줄래? 어 넘나 시원하고 뭐해 너 안와 어? 바빠 죽겠는데 말이야 혼내줘 어디 뭐 살아있어? 아 사망 직전이야 이거 두면 알아 죽을거 아냐 파밍하고 와 파밍할 그 자리가 없구나 니가 해야겠구나 아 뭐야 제법이구나 아 이거 너무 오래걸리는데 진짜 마법 진짜 혐인데 아 에너지 미사일 누가 저렇게 만들었어 아 고통의 도끼 실화냐 씨 데미지 실홥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좀 좋습니다 가죠 딱 두 번까지만 얻었나 보다 세 번은 안 되지 달달하다 데려가자 더러운 천사 녀석한테 검을 줘야겠어 쭉 가 쭉 가 날벌레 녀석 니가 썸네일이라고 마치 새로운 동료인 것 마냥 칼 칼 칼 너 내려치면 어떻게 돼? 아 이거 하면 게임 오버 될겁니다 백프로 왜냐면 저번에 했다가 오버 됐었거든요 어떻게든가 궁금해서 헐 범 지식만 그건 oh 자유를 줘서 고맙소 나는 지식을 원하 지식을 원해 지식을 원해 호흡 죽을 뺏겼서 요 애를 고맙소 꺼 지시오 순간이동하는 것 봐 이거 아마 길 열어줬을 겁니다 그렇게 빕니다 레벨업하자 아 주인공을 레벨업시켜줘야 되는데 도둑도둑 도둑몸이 또 파워업을 했죠? 너 이제 주문 뭐 상위꺼 풀려도 내가 못쓴다 야 슬롯이 없다 야 아 왜 적이 없냐 5레벨이 없냐 5레벨 자체가 워낙 쓰레기긴 한데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은데 주인공 좀 죽여줘 쇼컷으로 가게 한숨 자고 나가죠? 어차피 똑같으니까 가자 저 번개구슬이랑 5레벨의 그 원 얼음기둥 냉기기둥 그것만큼은 손에 넣어야 된다 앞으로 지능이 매끄럽게 하려면은 디바는 이미 찾았죠? 디바를 찾고 있다고 질문이 있네요? 미친게임이? 대체 레벨 언제 하려고 레벨업이 안되니? 아 많이 남았네 아 진짜 6레벨 한번만 풀자 나 그 죽은 자의 도시에 있는 그 사제님 신세진 분 그분의 기술 아직도 못쓰고 있어 6레벨 기술이었구나 이야 저거 쓰기에 따라서 연세번개도 비벼버릴 것 같은데 잘 쓰면은 트리어스가 준 고리가 뜨거워진다 뜨겁고 좋구요 탈출 아 극혐 진짜 자고와서 다행이다 시작과 동시에 야 길이 없어? 일로 가야돼? 아 장난하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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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아 웃기지마아 이거 만사천 짜리 아니야? 그것보단 약하겠지? 싹 다 모아 싹 다 모아 번개 아껴 번개 아껴 번개 쓸만한 여건이 안나오는데? 어 잠깐만 야야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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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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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 힐러 힐러 빨리와 그렇지 너는 소환하고 1번은 또하고 2번은 2번 할거없다 야 예예 예써 예써 얼마나 튼튼하길래 이렇게 안죽냐? 잠시 얼마 줬어요? 2천! 미묘 겁나 미묘 여기다 돈 다 쓰면 나 망할거 같은데? 번개 아키죠? 제일 세니까 왜이러냐 이런 애들을 고통스럽게 잡아야돼? 2천 끄롱끄 야 끄롱끄 혼내줘 찔러 그렇지 달달하고 여기 어디고 어 여기 길있고 길을 진짜 이따위로 만들거야? 저거 어떻게봐 탭키 안누르면 어떻게 찾아 저거 어? 내가 많이 당해봐서 깨달았다 내가 많이 당해봐서 갈라진 혀 갈라진 혀 막 갈라진 분 괴롭히러 오지 않았습니다 밥을 원합니다 왜 이런일이 일어났어? 질문에 대답해줘 트리어세데 얘기해줘 트리어세데 얘기해줘 음 난 지식을 괴롭히러 오지 않았어 지식 야야야 나는 죽음을 뺏겼어 알려줘 아 충퇴 얘기하지 말고 내 죽음이나 알려줘 아는거 빨리 알려줘 후웨이 요새란 곳으로 가면 돼 어 아니 돌 수 있는 사람들 알고 있니 아 35만 개 검칠? 베이터는 어떻게 갈 수 있어? 어 돌아올 수 있어? 10만 고맙소 질문이 몇 개 있어 나는 도움이 필요해 아이템 좀 줘 잠깐만 주문 없냐? 무적구체는 됐어 연세먼기 폭풍이 좋을 것 같죠 신의 폭풍? 아냐 이건 내 생각에 성직계통이고 칼날 폭풍 아이씨 모르겠다 칼날 폭풍 이거 방어 기술일 겁니다 이거 사제 기술일텐데 발러스에서 얼음 폭풍은 광역으로 떨어지는 건데 별로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이거는 내가 블랙핏에서 좀 썼는데 별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연세번개가 낫지 않아 연세번개 폭풍이 뭔지 모르겠어 연세번개가 아니라 어..어떻게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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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빼앗아야겠어 산의 폭풍 산 폭 이렇게 막 줘도 되냐? 그냥 다 줘 그러면은 다 내놔 다 내놔 그러면은 다 주네 미친놈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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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가 없대 어이구 어이구 자리가 없대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아 나 이거 주문 힘들게 구해 놓으니까 꽁으로 주네 저거 비싸게 주고 산 건데 나 어이구 7레벨 주문 어어 너도 자리가 없냐? 아 잠깐만 아 이거 누.. 뭐.. 상점 안하냐? 이거 넣어놔야겠다 그냥 아아이 씨 버려 쓰지도 않는 거 쩌쩌 레벨업 했다 쩌쩌 레벨업 했다 쩌쩌 저 주인공이 불사신인데 저걸 왜 써 왜 있는거냐 대체 이것도 있고 주인공 이건데 이거를 얘한테 줘야겠다 밸런스 생각하면은 7레벨 주문 얘가 없으니까 언제 7레벨을 쓸 레벨이 될진 모르겠는데 일단 니가 가져가 아아 전문학 보너스 너너너너넛 전문학 보너스 지능 지능 상승 지혜 상승 식별력 상승 야아 지금 능지가 24야 기본이 지혜 갑니다 너..너 레벨 프로핏지 하는건 실만가 소생을 하는건 아이템을 내가 다시 주워야돼서 귀찮아서 못하겠고 13돼서 지금 추가 데미지 이거 붙은거죠 아 이거 너무 느린데 근데 스킬이 됐어 뭐 허상부신같은거 없으니까 솔직히 별로 필요도 없고 하아.. 좀 애매하다 2레벨 너무 약해 지금 3레벨이 3레벨이 가장 핫한데 딜로는 반대야 에너지 미사일 들어갑니다 에너지 미사일이 이제 순수법사한테는 좀 괜찮으니까 불과 얼음 불과 얼음 가자 연세먼거 드디어 나오냐 드디어 드디어 6레벨 딜 나오냐 도전과 제발상 마법의 달인 야 뭐야 드디어 더 좋은 더 좋은 더 좋은 더 좋은 욕 더 좋은 더 좋은 그래서 그러면은 주문 좀 알려줘 주문 없는거 다른거는 소모 아이템일거 같고 얼음폭풍 칼날폭풍 다했죠 얼음폭풍만 안했네? 칼날폭풍 했나? 어 주네 그냥 주네 칼날폭풍이 뭐야 없는데 칼날폭풍 안 배웠잖아 무적구채 배웠지 칼날폭풍이 없네 칼레벨 주문입니다 칼날폭풍 좀 쓸려면 솔직히 멀었고 보기나 하죠 아 칼날폭풍 있네 배웠네 아 뭐해 병신 하면 줄줄이 소환하고 타코 시빌로 공격 1에서 8에 데미지 입힌다 어 되게 특이한 판정이죠 물리판정이 있습니다 얼음폭풍 이거는 강에서 뺏는다는 식의 대화가 나왔는데 아무도 강력하지 않을까 싶네요 베이트에 진정 공포를 안자는 별로 없다 얼음을 소환한다 모든 저에게 8에서 64에 냉기피에 리피면 해피판다 해피판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제 해피판정을 해서 반데미지 박히거나 아예 안 박히거나 그런게 없대요 보민의 모든 저 스틱스강의 망각과 물에 접촉했기 때문에 혼란상태에 빠진 상태 이상도 준다 괜찮네 나 왜케 화장실이 급하지 너한테 마법 좀 실험해보자 아이 자야돼 나 자 좀 재워줘 어? 잘 수 있네? 무기는 필요 없죠 지금? 너 혹시 무기 뭐 쓸 거 있냐 근데 너? 무기 쓰는 걸 한 번에 못 봤다 야 무기 사용하는 일 별로 없어? 아 강철을 오래 못 만져? 아 나 화장실 좀 잠깐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유아유 나 가겠네 너는 나한테 뭐 해줄게 뭐 있는 거야? 어디 나가면 되나 이제? 기둥 가는 곳은 어떻게 가? 그것이 무엇이야? 다원우주의 폭로풀 지식을 가지고 있어 머리로 된 기둥이야 됐고 너 죽이면 뭐 주냐? 마음부터 시험해 봐야 되거든? 너 죽이면 뭐 줌? 뭐 줌? 아 이거 혹시 실내라서 안 써지냐? 왜 너한테 안 통하니? 이게 실화냐? 아 야 거미 좀 하지마 그냥 죽여 아 아 얘 죽이면 안 되는 애구나 그러면은 얘가 얘기한 기둥으로 같이 와야겠네요? 가요? 갑시다 고고오오오오오오오 연쇄번개 한번 써보고 싶다 빨리 다음 맵으로 갑시다 어딘진 몰라도 뭐야 여기 어디야? 뭐 어디야 여기는? 아 이거 이거구나? 이게 길이네 거기서는 못 가고 어... 그렇구만 방금 모에 쳐맞아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와... 어떻게 전사가 아닌데 주인공이 이렇게 잘 싸우냐? 파티가 막... 심지어 버프도 없는데? 파티가 없어야되잖아 진짜? 잘 때린다 이거는? 어우 잘 때린다 기분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이동해봐 구조적으로... 없네요... 돌아갑시다 너 너무 힐 열심히 한다 야 그만해 지금 우리가 힐 할 때야? 싸워야 된다고 도와줘! 웃기지마 너 탐정이지? 도와줘겠네 힝! 강하다 어 도와줘 보자 궁금하다 그만 일해 저거 어떻게 막냐 그러면은? 강력기 쓰면 쟤도 죽을텐데 일단 달려들어 달려들어 때리는데 때리는데 잠깐만 뭐야 어? 적이였어 아 뭐야 너무 뻔하잖아 심각한 부상 뭐야 아 이렇게 함정이라고? 달려들면 죽일라고? 너무 뻔하다 일단은 레벨 기술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이게 이거 살어? 혼내줘 아이고 경수 잘달하구요 가자 가자 더러운 놈들 인간으로 변하다니 괴물 주제에 혼내줘야겠어 면세번개 빨리 써보고 싶다 기대된다 굳이 길인가 보네요 굳이 상 다음 맵쯤에 나올 것 같죠? 뭐가 될걸? 해골구대 여기네 아 기억났어 여기다가 모트 막 집어넣고 막 그럴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나 뭐.. 모트 이미 팔았습니다 저 주문으로 바꿨어요 기둥에 관심을 끈다 질문할 것이 있어 기둥 냄새 무슨 말이지 그들의 군주가 분노할 것이다 미화감 전혀 없어요? 갈러스 보다가? 좋구만요 안나 괜찮소 어 그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소 어떤 일을 할지라도 이런 일을 당하는 건 비극적이요 당신은 파로드를 사랑했나 안나 파로드가 지금 해글드 사이에 갇혀있다는 내용이죠 당신은 어떤 존재요 당신은 요구는 무엇이요 다른 질문이 있어 후회 요새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 당신 요구는 무엇이요 나 이거 투 있는 걸로 아는데 투 평생 할 일 없을 것 같네요 대세 너무 많아서 진짜 갈라진 혀 호주랜 어디에 있는가 내 질문을 대답해 주겠다 아웃랜드 모든 고리스토이 아버지 우리 고리스가 불안정에 숨을 거둔 곳에 호주랜 그 해골 안에 살고 있어 이미 보고 해버렸고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너님이 열쇠를 갖고 있어 후회 전임은 그것이 어디인지 모른다고 세번째 너님이 만난 자다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게 누구요 아직과 미소를 지으며 내가 싸워서 못 이길 것 같은 건 로타 한 명인데 레벨도 이겼지 트리어스 솔직히 이길 것 같거든요 뭐 로타? 어 그쵸 아니죠 후줄? 아니죠 레벨? 아니죠 트리어스네 트리어스가 딱 싸울만 하고 솔직히 말하면은 레벨은 이미 이겼고 후줄 좀 약해 보이고 로타는 못 이길 것 같고 그냥 로타는 개죠 그 처음에 납치해 간의 해골 여기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왜 거짓말을 했을까 난 모른다 어떻게 이래래 알게 된 거야 그럼 안녕하시오 관두시오 잘 가겠어 나 그럼 가면 되나? 커스트로라가 트리어스와 대화를 나눠라 커스트로 가래 커스트로 커스트로 갈 수 있어? 갈 수 있으니까 못 보내는 거겠지? 머리들 자한테 엉켜있는 데는 그림자가 아니네? 물컹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도망쳤지 아이고 아이고 아울렌즈에 몸을 숨기고 있다 후줄에게 내 부하들을 가자 가자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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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인공 레벨 너무 낮은데 근데 9레벨 주문까지 쓰질 쓸 일이 없겠는데 이제 곧 엔딩 아닌가요? 아니 나 7레벨 주문 6레벨 주문 이제 배웠는데 9레벨 주문 언제 써 너무 너무 멀다 빨리 가자 못 자지 잘 데가 없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빨리 빨리 갑시다 되게 웃긴게 해본 게임인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어디로 가는거니? 저 여기가 아니야? 뭐 이쪽인가? 이런데? 여기거나? 가면 알겠지 뭐 여긴 함정 있던데 여고 여기로 가봐 돌 사이 같은거 안되고 내려가봐 여기 아니면 위겠지 뭐 뭐냐 너 흑색 흑색 뭐 혼내줘 어이 치솟 겁나 쓸거 같다 드디어 육 육레벨 마법의 힘을 해방할 때가 된건가 이거는 그냥 바닥에 쏠 수 있네요 뭐야 클로즈업 된거 뭐야 어 저기 데미지 몇 들어갔나요 어 아 잠깐만 육점 들어간거 싫어하냐? 아니 씨 어흑 말을 말자 너 마법 무슨 마법이 무적이니? 뭐 데미지가 안들어가냐 하나도? 아 뭐해 이상한 춘장같은거 바르지마 벌레 뿌리고 번개공 어 어? 어 잠깐만 번개공이 더 센데? 육레벨 주문보다? 아 이게 무슨 짓입니까 심각한 부상이다 그냥 이걸 쏴주고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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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잠실 장난하나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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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골아 나 보내줘 나 어떻게 나가 그레이스에게 향한다 다른 선물 어떤걸 받겠소 어떤 선물을 받겠소 내 피를 맛보겠대 더 가까이 다가간다 어둠속에 빠져든다 HP 감소 상관없어 법사야 나 선물을 즐긴다 넌 이미 열쇠를 갖고 있다 후회해 아까 들은거잖아 장난하냐? 아이씨 나 내보내줘 진심으로 들은거를 알려줘 어떻게 나가냐 근데 진짜 전입문 써서 들어온게 아닌데 나 어떻게 나가지 여기서? 참 이 근처에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여기 들어온건 아니었고 저기도 아니었고 어떡하지 진짜? 정신이 없어져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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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내가 나 나 나 나 자 얘 죽이 아잇 잠깐만 얘 죽인 다음 세이브가 없다고? 여깄네 일지가 돼있고 그러면 나는 쟤한테 들을 수 있는 게 없는데? 너가 날 보내주던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책임감 있게 에 살인자는 누구요 그녀 데려가 진담이야 던져 넣어 녹색 안개가 돼 사라지기 시작한다 나는 누구냐 아 뭐 이거 그냥 장난하나 그냥 그냥 집어넣기만 하는거 아냐 의미있게 집어넣어야지 가도 의미가 없는데 그럼 여기 돌아가는게 맞는건데 다 돌아가서 뭐가 활성화가 안된건가 혹시 지나가면서 떠야되는데 캐스트가 그게 없는건가 왜 그걸 다 돌았는데 없으면 나한테 어떻게 하는거냐 다 돌았잖아 아 아이템으로 나가는건가 돌아갈 아이템이 있어 도 왜 자꾸 쟨는데 뭐야 시비 거는거야 아이씨 아 누가 자꾸 이상거 던져요 코딱지 던져 난 대체 여기서 어떻게 나가는거냐 내가 기억하기로 이벤트가 있는거 아닌가 어떻게 전에도 이벤트가 버그같은걸로 안나와서 내가 욕했던거 같은데 이번에도 안나오는거니 이걸 안고쳤니 막 왔다갔다하면 시간 끌다가 오씨 왜한데 막 쌍욕하다가 어쩌다가 나와서 그게 우연이 아니었단말이지 어디로 가야하오 어디로 가야하오 일단은 이렇게 가서 여기로 나간거고 아 이동가는 경로를 볼수가있네 잠깐만 여기랑 여기 의심적다 와봐와봐 와봐와봐 그니까 여기를 들어갈수가 있다고? 왜? 아니 왜? 부지? 여기도 왜 들어갈수있는거야 간신히 사이로 갈수있을거 같다 야이씨 야이씨 아 장난? 아 웃기지마 허줄아 살만하냐? 나 잔다 허줄아 잘잤다 나 잔다 내가 얘 팔았죠? 아 아 아 아 정말 더 줄거 없냐? 아 아 아 아 녹색마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주문 더 없냐 또? 멋진 저주 해제 못받았지 아 아 잠깐만요 나 갈게 너 여기 잘 살아 아 그래 다 죽이자 대박 대박 여기 안나오지 않나 실내라서? 익었어 익었어 아냐아냐 익었어 익었어 이거 익었어 이거 익었어 이게 이게 더 어울리겠다 번개 떨구시구요 실내라서 번개가 안서질라나? 에이 설마 아 쟤 지켜야돼? 쟤를 어떻게 지켜 내가 난 이미 쟤를 버렸는데 정보를 캐내야 되나 혹시? 정보 캐내고 버리면 되나? 정보 캐내고 버리면 되나? 모든게 제 증명과 증명과 증명을 아직은 베아토의 레지언을 내의 문을 보도록 하자 제 방에 도와줘 베리스덩어로? 베리스덩어로? 아 아 잠깐만 치즈 잘못 눌렀어 저는 안정적이었어 너는 내가 제 선택을 안하고 하지만 당신은 자신을 지켜야 해 아니 아 가볍게 쓰면은 안 되잖아 이거 어떻게 이겨 여기까지 지금 적인 상태인데 이유까지만 쓰고 아 한 방에 죽는데? 아 뭐야 상관없는데 죽어도? 뭐야? 아 상관없잖아 뭐야? 왜 나를 귀찮게 한거지? 개니? 킹밖에? 너 스케이브 모두 만나요 아싸 많이 죽였다 다시 가자 돌아가 돌아가 제법 쎄지만 역시 상대가 안되는군 어 부상상태네? 그럼 더 고통스럽게 죽어야겠네? 더 고통스럽게 죽어야겠네 예이 어쭈 버텨? 어쭈 버텨? 어? 아니 저기 그건 좀 아닐거 같은데? 오 예이 됐다 가면 되나 이제? 어디로 가면 돼? 갈 데가 있어? 자꾸 보주를 넣은걸 까먹는다 아 왜 이렇게 매직미사일이 없지? 하고 보니까 보주였어 어디로 가야 하오 어디로 가야 하오 어디로 가야 하오 가자 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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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올려야된다 겸치 어디로 가야돼 진짜 진심으로? 뭐 포인트가 없는거야? 이게 아니고 저기는 그 해골인데잖아 아 뭐야 여기 microb Cec zm 얘에에에에에 이 Cat 오 뭐야? Cooks 망암? fib 사라진 poss 배 circular 썩은 해골들이 얘기를 주고받기 시작한다 도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요 으으음 나는 이런일에 허기할 시간 없어 아이 거기네 아닌가 몰라 가자 어딘지 중요하지 않아 떠난다 누가 좀 도와줘 길제프 배로그 이름 있는 애들 있네 모시여 모시여 깡패 존이야? 뭐하는데 여기 집이지 작은 집 아 증류소구나 여기다 쏴자 괜찮냐? 괜찮냐? 안녕 아 웃기지마 나 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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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까 순간이동하기 전맵에서 강력한 악마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기억이 났다 하지만 누구 상대할 필요가 없으니까 강력한 악마를 상대하는 건 어디서 근지지 살려주세요 어디에요 여기 아아 기억났어 기억났어 맵의 구조 기억나버렸어 아래로 못 가는 거네 그러면은 저쪽 길로 여기를 완전 막아버렸구나 이거 원래 거기 아니야 완전히 막았네 완전히 그냥 완전히 막았네 완전히 그냥 사실리아다 안녕히 계시오 주로그 왜? 나 파밍하러 간다 뭐? 이게 뭐야 아 이런 거 좀 버려 아이템 좀 들고 있어야겠다 야 마귀의 방패래 마귀의 방패래 너 귀찮냐 이거 어어 버려 가자아 다른 건 안 뒤진다 더 강해져봤자 의미가 없어 내가 보니까 정말 강해지는 의미가 없는 게임이 돼버렸어 얼마나 쓰길래 저런 애들을 그냥 찢어발겼냐 번개로 간다 번개 조합 3번개 어택 저쪽 척 초 초 초 헐마?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센 거 같기도 하고 다 저항한 거 실홥니까? 저기요 맞는 신용이라도 하자 어디서 엄마 이게 힘의 차이다 버려 이런거 이런 저렴한걸 갖고 다니냐 이것도 버려 갓지맨의 증표 난 갓지맨 증표 안해 찌꺼기 버려 비싼걸로 가져간다 나 이제 갓지맨이 아니다 엔딩을 향해 달려가는 하이에나다 미친놈이? 대문지 겁나 센것 봐 뭐야 저거 미쳤나봐 야 뭐야 뭔 깡이야 죽고 싶은건가? 끝내줘 은자다 쓰레기관리니 난 위로 올라가겠어 축복을 받겠어 어 그렇소 다콘 잠깐만 왜이렇게 약하냐 죽었다 죽은 시체도 벌떡 일어나게 하는구만 아 뭐야 이거는 소미엔? 아 극혐이구요 디자인부터 극혐이구요 정면에다가 얼음 질러 번개 지르고 너도 번개 지르고 와아 귀신같이 들어갔다 이번엔 별로 안 세네? 천다리한테는 안 지지 정면돌파 아씨 망했다 어떻게 된 부분이냐 저 쟤네들이랑은 뭐 공생관계냐 아냐 너희라면 천경험치 따위 쉽고 그냥 올라가 올라가 오우 미친놈들 오우 미친놈들 들어가 들어가 악마들이 싸우고 있어 악마들 힘내 경비들을 해치워줘 이동동례도 보여주세요 아 이렇게 돼있구나 여기가 맞나보라 가자 어디로 가는거니? 길이 있는거니? 있나보다 있나보다 가자 가자 돈은 돈은 가져가야지 아무리 급여 돈은 가져가야죠 돈은 소중하니깐 돈 다 다 들고 죽을거야 에이 왜 우리끼리 그래 같은 같은 동지들끼리 그럼 안돼 누가 막고 있는거야 안와? 어떻게 길을 만들었길래 길이 안보이는거니 길을 어떻게 만들었길래 길이 안보여 길을 왜이렇게 만든거냐 열받게 저기가 가는게 맞나보다 이리 가자 이리 씻고와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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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뭐야 가보뚜루마리? 아 여행자의 반지가 더 비싸지? 이거 뭐야 죽음의 정광 뭐야 에너지 데미지를 입힌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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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배워 다 배워 와 내가 세이브 해야되는데 큰일났네 쟤네 어떻게 이기냐? 저거 어떻게 돌파하지? 길을 막고 있는데 그냥 아예? 일로 들어와봐 아 미친게임 진짜 아아 야 말도 안돼 저장 안되는데? 여기여기여기 들어가는 것까진 맞아 들어가는 것까진 맞고 일로 와봐 일로 오고 너가 가서 경비만 끌고 오자 뭐해 안 들어가고 뭐해 아 지금 왜 이렇게 만들었냐 게임 들어가질 못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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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수 있어 올 수 있어 도망가 도망가 아 지금 얼마나 세길래 저 경비가 저렇게 죽냐 삼촌짜리가 경비 땜에 껴서 못 들어가는거지 뭐 안 나오고 뭐해 그 감이야 뭐 안나고 뭐해 그 감이야 그렇지 가자 우리는 가자 이게 맞는 것 같다 맞긴 뭘 맞아 이씨 어디여 여기 어떡하냐 너만 가야 저기여 또 나 들여보내 주실래요? 야 은신 그렇지 길 어디여 아 여기여? 길 못 봤는데요 아 이게 길이었어? 누가 저렇게 만든 이 게임을 어떤 미친놈이 아니 천사 어딨냐 딱 돼 피투성이가 되어 무참히 쓰러지는 커스트 정예병이 보인다 어쩌라고 갑시다 정예병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여기냐 독선적인 정예병이 불타오른다 이 자들 그들은 배신자 사기꾼 살인자들 인강보요 내 왜 내 거짓말을 했어 마개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인가 마적들과 함께 한다는 말인가 날개가 왜 그따위인지 알 것 같단 말이다 다른 방법이 있을 거여 틀이었어 우린 싸워야겠군 잊었다 싸우지 말라 그래 싸울 예정이었어 잘됐어 내 마음이 너무 없다 인간적으로 자 잠깐만 저거 뭐야 그러지마 벌레 걸리면 마음 못쓴다고 아 벌레 걸리면 마음 못써야지 지 방어 마법 건 것 봐 너무 역겹고요 그리고 너무 비열하고요 얄밉고요 걔들은 얼마나 많이 소환한거야 나보다 한 놈 한 놈이 나보다 강한데 지금 나보다 강한 한 놈 한 놈을 이렇게 많이 소환했다고? 엄청난걸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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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일대일 이겨줘 부탁해 부탁해 일대일 이겨 할 수 있어 개못싸워 파밍 내일 죽는 한에서도 오늘 파밍한다 이것이 나의 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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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으로 누른다 가자 미친새끼 56 야 웃기지마 미친놈을 봤나 아 인간적으로 이거 힐을 이거 한번 쉬게 해줘야되나 자게 해줘야지 마법이 없는데 어떻게 싸워 그래 좀 재워 얘 좀 좌우로 흩어진다 피씨 어째서 매물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되나? 일단은 좁은 입구로 다 잡아야된다 일로와봐 그냥 선팍 때리자 개새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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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후회 요새로 가는 법이나 알려줘 우리처럼 결... 결토를 할 거야 개새끼 어 소환 못했나봐 소환 못한 찐따가 있다? 소환도 못하는 찐따가 있다? 보내줘어 소환 못했어 멍청한 녀석 안되제 이거면 잘 제때 걸어주면 될건데 벌레만 뭐하냐 거기서 이렇게 닦겠냐? 장난하냐? 개쓰레기구요 너무나 역겹구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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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빨리 걸어 어 쓰면 안돼 마법을 쓸 줄 알긴 하는 걸까 쟤가? 내가 멋대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 스킬을 쓰고 있는 게 맞는 건가? 한 번 더 걸어봐 와서 좀 도와라 울지말고 달고 있긴 하니? 달고 있긴 한데 뭐 의미가 있는 거야 마법을 쓰는 게? 야야야야야 잠깐 뭐 써 뭐 할라그런다 니가 해야 돼 니가 해야 돼 아 니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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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왜 안 돼 어우 내가 걸렸어 어우 야 아프다 혼내줘 혼내줘 뭔가 쓰고 있어 주인공한테 쓰고 있어 아냐아냐 주인공이 아니었어 벌레벌레벌레벌레 바로 걸어 바로 걸어 벌레 바..바로 걸어 바로 걸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죠 숨도 못 쉬죠 칼 줄만 해야되죠 너 체력 왜 이렇게 많니 왜 죽었니 쟤 여기 어디니 잠 좀 잘 수 있을까? 대체 나는 언제 쉴 수 있냐 그러면은 미친 게임아 보니까 끊어야 돼 아 웃기지마 아 웃기지마 아 웃기지마 그리 공격하자고 아 웃기지마 저거 벌레 먼저 던지는게 맞나봐 얼른 던지고 던지고 아 됐어 말하지마 공격해 아 치마 X 됐구요 와 X 됐구요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렇게 환상적인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럴 수가 없네요 아이템을 먹고 벗었어야 돼서 저번 싸움에서 야 너무 안일했어 야 너무 좋아 내가 도와주면 먹어 아 아 웃기지마 난 안돼 난 맞으면 안돼 전부 그냥 부상이 다라고? 왜 레벨업 너무 안 했나봐 진짜 내가 생각해도 좀 심하다 뭐니? 선 넘네 이걸 선 넘는다고? 아 대우 공격 좋아 힘들게 그냥 말이 필요 없어 그냥 때려주자 At the very least You shall suffer 응? 야 너 꼈냐? 윤신할 수 있니? 저.. 저까진 죽었다 야 처음에 어떻게 스킵한거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이리와봐 이리와봐 문 닫어 문 닫어 니가 닫어 여기있지만 아무도 모를것이야 숨어있기때문이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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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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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드시구요 템빨이야 여태까지 한번도 쓰지않은 아이템 여기서 다 해방한다 대체 누구 명인거니? 너가 왜 먹니 이거를 먹을만하긴 했는데 너무하는거 아니냐? 데미지? 어이가 없네 가자 가자 좋아좋아좋아좋아 와봐 아 웃기지마 불 끄지마 누가 불 끄래? 아 그거 그건 인정 그건 인정 하.. 씨 어어 혼자 났니? 잘가구 아 잠깐만 문 닫어 빨리 닫어 문 빨리 닫어 여기는 민원수제약이 있는 구역입니다 주인공 전설 승 다 짖으셨어요 순식간에 순식간에 다 짖었다 예에에 들어와 들어왔요 다음손님 구경하지 말고 뒤집으시면 안 들어와? 안 들어와? 덩치 커서 못 들어오니? 천천히 들어와 걸어서 뭐야 좋아좋아 좋아좋아 킥만해 킥만해 저새끼 이거 걸고 찢어버린다 으응 짝대 마법 쓰지마 마법 이미 못쓰는 상태야 무슨 마법 쓰는척 하지마 뒤지게 맞는거에요? 마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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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도 멋있게 패 마구쓰지마 벌레먹음상 야야야야야 잠깐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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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내줘 혼내줘 내에서 막패 둘러싸고 패 니가 안통하는거 있어 그냥 때리면 언젠가 통하게 돼있어 진성으로 상성을 없앤다 안통하나 본데 그냥 안통하나 본데 그냥 안통하나 본데 그냥 여기 가리고 있긴하니? 막막한거 같은데 좀 야 웃기지마 야 번개가 왜 나와 난 이미 벌레를 매겼는데 아 웃기지마 아아 당신에게 항복하겠어 인간 내 감금생활을 날 약하게 만들었어 지금 감금을 당했었기 때문에 약해진척한다 아아 자식 당신이 세상의 상태였다 하더러 내 적수는 못됐을 것이오 날 살려주겠다고 약속만 하시오 어 내가 원한 정보를 주면 목숨을 살려주겠어 시체한 취소 말이오? 열쇠는 무엇이오? 모르타르는 눈물이 기여를 하지 않으면 안 돼 마음속 후회가 있다면 뜨거워 차가운 포옹과도 같은 전임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거야 냉기가 당신을 엄습하면 피부 한조각을 떼어내 왼쪽 집게손가락에서 나온 피로 후회를 하나 쓰시오 이제 이제 저세상으로 가시오 아 농담이오 아 내가 떠났지 뭐라 할 생각이오? 공격할 군대를 만들거야 음 니 아빠 얼굴 기억하냐?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시오 어 나 노가리 깔 수 있다 후회하고 사죄하고 어어 예 경험치 개꿀 샀구나 아니 너 그럼 몇 남았니? 왜 겁나 많이 남았고 닥콘이 닥콘이 아 닥콘이 멀티지 닥콘이 하고 싶은거 다 해 아 아 아 이런 어떻게 가지나 그럼 돌아서 아 일로 가는군요 갈 수 있네요 그냥 아예 아 어 가 벌통이다 스승님 만나러 가야겠다 어 다음화에서 엔딩 보겠네요 여기까지 하죠 아이고 재밌었다 아이고 재밌었다 많은 일들이 있었구요 아 많은 일들이 있었구요 뭐야 레벨은 사실 알고 있었어 나 어떻게 다시 누군지 모를 수가 있어 왜 웹배스였어 레벨이 될 수 있는데 왜 변장한 거였어 고통스럽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짓을 내게 말해 헉 나 여기서 자야돼 미친 미친 게임아 스승님이 전유친이었다고? 전유친은 아니구나 아 검은 씨앗 여기 있어 이거 와 스승님 이거 나 처음 알았어요 사실 원래 전에는 스승님의 존재도 몰랐거든요 가까이 오라고 손짓한다 가까이 가서 무릎을 꿇는다 차원들이 당신을 자비롭게 받아주게 웹배스 도전까지 달성 환영 야 나 자야돼 미친 뭐야 아이템 처분하고 와 아니 자러 왔는데 스승의 비밀을 알아버렸어 뭐야 아 나 상점도 들려야되는데 아이구아구 상점을 먼저 와버렸군요 폭풍의 향기 산의 폭풍효과 천상의 군새 두루마리? 저런게 있었어? 왜 몇개는 팔아지고 몇개는 안팔아지는거야? 기분 나쁘게 검은씨야 저거 다 버리고 왔으면 큰일날 뻔했다 그래도 도움이 되는거였군요 팔찐 되고 반찐 안 되는 더러운 세상 9레벨 주문 천상의 군새를 사용할 수 있다 3조는 어... 주문을 영창하며 모든 적을 말살하기 위해 한 무리의 강당한 환영들이 나타난다 그들 공격력의 합은 엄청나네요 일부를 나타내고 있다 피닉스 솔라 골드드래곤 멋있는 기술이군요 9레벨 주문을 쓰기 전에 게임이 끝날 것 같다는 안좋은 예감이 있긴 하지만 준거니까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세이브하고 다음에 이어서 가는걸로 하죠 아 재밌었습니다 다음에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그럼요 뿅